대학이 갖고 있는 신기술을 지역 중소기업에게 이전해주는 산학협력이 산업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생체 의료용 부품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외과용 수술 장비와 부품을 대부분 금속 재질로 만들어 왔는데 대학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서 몸에 흡수가 가능한 고분자 소재를 활용해 신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몸속에서 분해가 되기 때문에 2차 제거 수술이 필요하지 않고 그리고 금속보다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의 약한 부분의 뼈에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중소기업들이 제품으로 상용화할 수 있는 대학의 신기술들이 한자리에서 선을 보였습니다. 대학생들이 내놓은 창업 아이템과 아이디어도 곧바로 상품화하는데 손색이 없을 정도로 수준급입니다. 전남대의 기술 이전 수입은 지난 2011년 9억 6천만원에서 올해 19억 2천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또한 대학 연구팀의 특허 등록도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790건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애로기술들이 대학에서 개발돼서 서로 간에 접목이 될 때 산업통제가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의 결실은 대학생의 취업과 창업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